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높더라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창숭 기자입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습니다. 대신 행안부가 만든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커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경의도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시연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자리를 맡은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는 탓에 과세 표준이 시가와 차이가 크고 한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사용되는 경우 혼란이 벌어진다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과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의도지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 조세에 남아 최소한 평등하게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 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좀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된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